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강사 김종욱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여러분께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연간 커리큘럼 안내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려봅니다. 이번에는 제가 정말 꽉차게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진짜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을 했거든요. 자, 커리큘럼 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완전 노베이스부터 파이널까지 그야말로 풀커리로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풀커리, 노베이스부터 파이널까지 이제부터는 누구와 함께하면 되냐고요? 앞에 있네요. 누굽니까? 접니다. 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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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잉. 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왕 하는 공부라면 재미있게 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공부를 어떻게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신 분들, 지금도 웃고 계시잖아요. 웃게 만들어 드릴게요. 또한 저와 함께 풀커리를 타신다면 수능시험장에 들어갈 때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개념 강좌입니다. 이 개념은 기본이 되는 강좌죠. 해서 겨울방학 특강으로 현장에서 진행하는 영상을 이제 업로드해 드릴 건데 12월 마지막 주 또는 학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1월 첫째 주부터 인강에는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리고 3월 둘째 주까지 해서 총 30강입니다. 총 30강 해서 10주 커리큘럼으로 이제 준비한 게 개념 완성이다. 완전 노베이스 친구들을 위한 강좌로 보시면 됩니다. 아, 선생님 저는 노베이스는 아닌데요. 내신에서 한번 공부해 봤는데요. 그래도 개념 강좌는 추천합니다. 특히나 세계사나 동아시아사 둘 다 마찬가지인데 내신 강좌로 공부한 걸 가지고 수능에 활용한다? 도움됩니다. 도움됩니다만 제가 교육과정에 나와있는 단원을 조금 해체해서 다르게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르게 구성한 이유를 분명히 수업시간에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나름대로 짜온 그 교재, 제가 나름대로 짜온 강의 구성을 따라오시면 수능 동아시아사, 수능 세계사에 적합한 실력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개념 커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이과에서 사탑 런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현장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2025학년도 수능 준비할 때 현장 친구들의 절반 가까이가 사탑 런 한 친구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과였다가 사탑 런 한 친구들 근데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잘 따라왔고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념 완성 커리는 이렇게 30강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려보고 그 다음으로 준비한 커리는 연표 특강입니다. 잘 보세요. 개념 완성 커리를 할 때 제가 아무것도 없는 칠판에다가 판서를 하고요. 그리고 PPT를 적절하게 섞어서 수업을 할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개념에서 쓰는 저의 판서 내용이 구조화된 틀이거든요. 기본 틀을 잡는 겁니다. 기본 틀을 잡고 그 위에 연표를 얹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때 썼던 틀을 저는 파이널 때까지 바꾸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이 저와 함께 풀커렛 하시면은 익숙한 판서 내용이 계속 나올 겁니다. 단, 처음엔 깊이가 좀 얕겠죠. 개념, 그 다음엔 연표, 그 위에는 지역적인 거, 그 위에는 연계교제, 그 위에는 이런 거, 저러 거. 이렇게 해서 하나의 틀을 완성할 수 있게끔 단계별로 준비한 커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여기죠. 왜요? 개념 완성에서 틀을 잡았다면 그 위에 연표를 얹으면 되거든요. 아, 선생님 연표의 시대는 끝났다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몇 년 전에 아이들이 꽤나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연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평가원에서 이제 연표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평가원은 단 한 번도 연표 문제를 안 낸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때도 제가 강조했죠. 연표는 기본이라고. 왜? 역사과목은 인간이 살아왔던 이야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부하는 과목이에요. 당연히 시간의 흐름은 있으니까 연표가 중요합니다. 이번 수능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평가원에서는 연표 문제를 냅니다. 물론 이거 몇 년이 이게, 이거 몇 년인지 골라봐라. 이런 문제는 이제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게? 시기사의 문제. 또는 어떤 특정사건 플러스 몇 개월 후 특정사건으로부터 3년 뒤 구간을 설정해주죠. 이 구간 동안에 볼 수 있는 모습. 이런 식으로 연표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니까 연표는 기본입니다. 암기 양이 너무 많다구요. 괜찮습니다. 외우게끔 해드릴 거예요. 제가 현장 수업을 이제 녹화해서 올려드리잖아요. 제가 자꾸 질문할 거거든. 지금은 스튜디오니까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수업하지만 현장에서는 이거 뭐야? 이건 몇 년이야? 이건 몇 년이야? 아이들한테 물어볼 거야. 그냥 팔짱 끼고 듣지 마시고요. 같이 대답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현장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저의 질문에 대답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연도 분명히 외워집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연표 외우게끔 도와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개념완성이 끝나고 나면 연표 특강을 같이 이어서 보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구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때 잡은 틀 위에 연표를 바로 올리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커리를 연달아서 같이 듣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연표 특강이 끝나면 이제 주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저와 함께 수업을 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또는 이 전에 제 커리를 한 번쯤 보신 분들이라면 어? 주제 특강 원래 저기 뒤에 있었는데? 맞아요. 하반기 파이널 때 붙어있던 커리입니다. 하반기에 붙어있던 커리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어디로요? 상반기 앞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주제 특강이 뭐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역사라는 과목은 시간의 흐름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통시대적인 방법으로 보통 수업합니다. 옛날부터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이런 순서로 교과서든 참고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수업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거 말고 주제별로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주제 특강은 말 그대로 현장 친구들 피드백을 반영한 강좌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과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자꾸 지도 문제만 나오면 틀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도로 보는 동아시아사, 지도로 보는 세계사. 선생님, 저는 조약이 너무 어려워요. 조약사만 나오면 자꾸 틀립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조약으로 보는 동아시아사, 조약으로 보는 세계사. 아, 선생님, 저는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아니, 영국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너무 흩어져 있는 것 같아서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세계사 속 영국사, 세계사 속 프랑스사, 세계사 속에서 볼 수 있는 독일사, 러시아사, 미국사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주제별로 정리하는 강좌가 여러분께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해서 통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내가 뭔가 틀을 잡았다면 그 틀과 또 다른 틀을 만들 수 있는 주제 특강으로 그 사이사이에 지역적인 내용을 같이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틀을 바꿨죠. 왜요? 그래야 똑같은 표를 보더라도 어? 되게 신선한데? 되게 뭔가 새로운데? 그래야 공부가 좀 더 각인이 되거든요. 좀 더 각성 효과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개념부터 연표, 주제 특강까지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6평 보기 전에 끝날 겁니다. 커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개념 연표 주제가 끝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는 30강, 여기는 12강, 여기는 12강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12강이라는 건 4주 커리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참고로 연표 특강에서는 전부 다 현장 강의를 촬영하는데 세계사 같은 경우는 15강이 나올 거예요. 세계사는. 물론 이제 나중에 커리큘럼에 따라서 OT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전에 미리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먼저 해놓는 강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4주 안에 세계사를 정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나중에 커리마다 OT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개념, 연표, 주제까지 묶어서 저는 어떻게 정리했다? 기본 과정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6평 보기 전에 끝나요. 그래서 6평 보기 전에 개념과 주요 연표와 주요 주제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문제풀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정말로 그것을 경험해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기본 과정이 6평 보기에 끝나면 그 다음엔 어떤 강좌를 준비했다? 이렇게 문제풀이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동아시아사 세계에서는 되게 컨텐츠가 부족한 소수 과목입니다. 사탐 선택인 사람 중에서 선택자 중에서 굉장히 적잖아요. 우리가 선택자 비율이 되게 적잖아. 그러니까 컨텐츠가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개념 강좌 공부할 때부터 기출문제를 자꾸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문제는 개념과 연표 정도까지는 끝내 놓고 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문제풀이를 처음부터 직접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틀리는 문제가 생길 거야. 아 선생님 문제는 틀려봐야 제가 뭐가 부족한지 아니까 전 문제 풀면서 공부할게요. 그런 방법이 맞는 친구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를 좀 아껴두기를 추천합니다. 기본 과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기출문제는 수업시간에 푸는 거 말고는 따로 좀 아껴뒀다가 문제풀이 특강은 제가 18강으로 준비했거든요. 몇 주입니까? 6주 커리로 준비했습니다. 어? 좀 많은 거 아니에요? 네. 많아요. 왜냐고요? 문제를 그냥 푸는 게 아니고 문제를 기출문제를 가지고 풀면서 여기에 숨어있는 내용과 여기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내용까지 함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즉, 사료해석 능력을 제가 키워드릴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있게 보셨다면 기존에 나왔던 동아시아사 세계사는 개념을 확인하면 문제가 풀렸습니다. 연표를 외우면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문제의 경향성은 뭐라고요? 사료해석 능력을 굉장히 요구하죠.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문해력이 기본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자료를 읽고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유추해서 공부했던 기본 개념을 활용해가지고 이걸 내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생전 처음 보는 사료가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풀이하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구나.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강자가 문제풀이 특강이고 기출문제를 가지고 완벽하게 분석하는 걸로 정말 심도 깊게 분석하는 걸로 준비를 해서 요거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특강으로 준비한 게 압축특강입니다. 이 압축특강은 제가 총 12강으로 구성을 했어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사는 15강까지 나옵니다. 미리 사전 촬영을 하고요. 현장에서는 12강으로 하는데 이 압축특강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실력 완성 과정이라고. 우리 앞에 벌써 4개 커리를 했잖아. 개념도 했죠. 연필도 했죠. 주제도 했죠. 기출문제 풀이까지 했네. 그러면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나오는 요 여름방학 특강 과정에서 실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압축해서. 해서 압축특강을 들은 친구들의 수강평을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현장에서 친구들의 피드백도 마찬가지고요. 교재를 활용해서 단관화시키기가 굉장히 좋은 강자가 여기 있는 압축특강입니다.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실력을 완성할 수 있다고. 왜?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거든. 한꺼번에. 지업적인 내용과 수능특강의 내용까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강자가 압축특강이다. 이렇게 여름방학 특강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렇게 여름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뭐가 나온다? 실적 모의고사. 파이널입니다. 파이널. 그래서 파이널까지 준비하면 여러분과 함께 준비한 이 퀄리가 완성이 되겠죠. 파이널. 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하는 개념 완성. 그 뒤에 연표 특강까지는 이어서 따라오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주제 특강은 여러분이 약점이 있는 강자를 골라 들어도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준비하는 이 주제가 현장 친구들과 인강 친구들의 주제를 추천받아서 만드는 강자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는 이 기본 강자는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서 6평을 볼 거예요. 물론 문제풀이 도중에 6평을 보겠지만 6평을 보고 나면 6평 전후로 해서 기출문제를 풀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시중에 문제집들을 많이 풀지만 그런 거 구매하지 않고도 제가 모든 거를 대응할 수 있게끔 준비할 겁니다. 교재부터 해설까지 해서 문제풀이 강자를 이렇게 보시고요. 여름방학 때 압축특강으로 싹 다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총정리하는 겁니다. 그 총정리한 그 내용을 가지고 뭘 하면 된다? 실전모의고사에 들어가면 돼요. 실전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파이널 강조를 준비했으니까 조금 더 어렵고 지협적이고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를 많이 내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다. 1년간의 커리는 총 6개 커리를 이렇게 꽉 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늘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이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처음엔 되게 의욕이 많아요. 역사에 관심이 좀 있고 선생님 저 원래 어릴 때부터 역사 좋아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수험생은 얘들아 번개탄이라는 숯의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번개탄이 아니에요. 번개탄이 뭔지 알아요? 숯불 피워보셨습니까? 번개탄은 확 타오르고 금방 꺼줍니다. 숯은 은은하게 끝까지 가죠. 처음에 의욕적으로 선생님 저 할 수 있어요. 이야! 진짜 미안한데 오래 못 갑니다. 정말 오래 못 가요. 제가 아이들을 가까이 해서 학교에서도 받고 학원에서도 오래 보고 있는데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물론 개 중에는 그런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와악 타오르다가 금방 꺼집니다. 선생님 그러면 타오르는 걸 자주 하면 되잖아요. 그게 사람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칩니다. 우리는 기복이 심하지 않은 숯과 같이 은은하게 계속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한번 쫙 올라갔다가 꺼지는 게 아니고 기복 없이 꾸준하게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준비한 거예요. 어떻게요? 풀커리로요. 왜요? 혼자 하면 힘드니까. 제가 옆에서 같이 타오를 거니까. 제가 함께 재미있게 여러분과 수업을 할 거니까. 그래서 풀커리로 준비를 했다. 말씀을 드려보고 수험생활 생각보다 장기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시점에는 수험생활이 되게 길 것 같고 짧을 것 같고 그 게임마다 다르지만 뭔가 하면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하면 될 것 같아. 내가 이번에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수도 없이 깨질 겁니다. 수도 없이 벽에 부딪힐 거고요. 수도 없이 좌절할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좌절한다고 해서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 장기전을 준비할 때 우리 자세는 뭐다? 숯이 필요하다고요. 함께 타올라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동아시아 사랑 세계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다른 과목 공부하다가 지칠 때 이걸로 힐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보기도 했고요. 그런 피드백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니 동아시아 세계사를 공부하는 걸로 어떻게 힐링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미있다고요. 과목 자체도 재미있고요. 제가 재미있게 할 거고요.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만큼 현장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수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여러분이 힐링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고요. 공부가 재미있잖아요. 자꾸 하고 싶어져요. 자꾸 하고 싶어지잖아요. 성적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법과 같은 경험을 여러분이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역사를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과목이 약간 소외받는 그런 과목으로 보이겠지만 여러분이 그 과목을 선택하셨습니까? 제가 그 과목을 전공했네요. 저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을 자신감을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그리고 이 과목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게끔 제가 만들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서디 김종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Bon Appet sociable 보내세요. 5시 3s 4s 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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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s 6s 5s 5s 6s 6s 5s 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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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s 5s 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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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s 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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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s 7s 6s 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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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s 8s 6s 8s 7s 7s 9s 7s 7s 6s 8s 7s 6s 7s 6s 8s 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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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s 7s 9s 8s 8s 9s 8s 9s 9s 8s 9s 7s 9s 8s. 감사합니다.